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번 칼 2번 가위 3번 젓가락 4번 숙배락 2번 가위 1번 공책 2번 수첩 3번 컴퓨터 4번 계산기 4번 계산기 1번 기차 2번 자전거 3번 비행기 4번 고속버스 4번 고속버스 1번 쓰레기통 2번 공중전화 3번 자동판매기 3번 자동판매기 4번 자동인출기 2번 공중전화 2번 공중전화 2번 공중전화 2번 공중전화